여러분, 이 참 사업이 힘듭니다. 또 사는 것이 힘들고.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의사결정뿐만 아니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게 인생사지 않습니까? 회사를 매입할 때 얼마나 전문가들이 회사 가치를 이렇게 치밀하게 따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회사가 기대한 만큼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5분의 1가격, 5분의 한때 여러분들 시장 가치가 2조 7천억까지 나갔는데 5천억 정도 이제 그걸 매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도 잘 아시는 SK가 갖고 있던 11번가. 이 11번가가 SK가 지분을 한 80% 정도 갖고 있습니다. 80% SK스케어. 이제 최태훈 회장은 아마 SK그룹에서 SK스케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를 꿈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라인은 쿠팡이 완전히 다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 사업은 일단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은 뒤집기가 힘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그냥 아마존이 완전히 독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솔리면상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생기는 거죠. 그냥 자연적 독점이 그냥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를 한 모양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지분이라 해야 18.18% 정도를 아마 여기에 국민연금도 들어있고 아마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게 계약 조건이었던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 이후에 3년 이내에 그렇게 상장시키는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되니까 강제 매각을 당하는 데요. 재무적 투자자가 자금을 FI는 파이낸실 인베스터 약자 같으면 자금을 먼저 해소하는 이걸 워터폴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SK가 80%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그냥 회사 매각에서는 전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행타로 투자자 먼저 자금 해수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회사를 매각 할 때 80% 대주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지분까지 전체를 다 그냥 매도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이걸 이제 투자업계는 드래그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이죠. 예상 매매가격이 한국경제신문은 6천억 나머지 신문에서는 대개 5천억이네요. 2조 7천억까지 나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야 참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사는 게 사르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이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이야말로 그야말로 단일건수로는 가장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대형투자지 않습니까. 11번가가 그렇게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되네요. 2021년도에 694억. 2022년도에 1515억. 온라인 시장은 그냥 특정기업이 그냥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독점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뭐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제 이컴을 수업항이 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쿠팡 함께 패배한 겁니다. 5년 내 기업 공개에 실패했고 결국 재무투자자가 직접 매각을 통해서 원금을 아마 5천억 정도 투입한 모양입니다. 5천억에 투입했으니까 연 금리 3% 정도를 쳐가지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기업에게 해서 한 6천억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적 투자자의 매각 희망은 5천억대 원금만 해소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3% 이자를 포함하게 되면 6천억 2018년도에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할 당시 기업가치가 2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18.18% 정도를 투입했네요. 그러니까 참 사업이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자신만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투자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지난해죠. 지난 지난해 2021년도에 국민연금이 80조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돈 자체가 커지게 되면 투자 판돈 자체가 커지게 되면 손실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 였거든요. 2022년도에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나 이런 데가 좀 선전해가지고 이게 5월 30일 날 58조 원 정도를 벌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2022년도에 100조 정도를 벌었네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에 가장 낮은 연간 수행률이 마이너스 8.21% 2021년도 2022년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괜찮네요. 2009년도에 10.39 2010년도에 10.37 2019년도에 11.37 2021년도에 10.77 그런데 이제 12%대 100조 정도를 남겼네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100조를 손해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시장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참 겸손해지는 거죠.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니까 마치기 전에 이 s&p500 미국의 상장기업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500개 회사를 모아놓은 s&p500도 보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켓의 가격이라는 것이 계속 오르고 여러분들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5년치거든요. 5년치고 지난 5년 동안은 81.59%가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이게 1년치입니다. 1년치 꾹꾹 하다가 여러분들 10월 말 10월 27일 정도 가장 최저치를 찍고 계속 올라가서 지금 좀 주춤거리고 있죠. 지난 5월 사이에서 여러분들 쫙 내려가다가 이제 오늘 좀 반등을 한 거죠. 모든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등고를 기록하기 때문에 투자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참 힘든 세계죠. 이런 세계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잘 알고 지내던 한 사업가는 타고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개인 본인 사업도 잘 키웠지만 개인 이재관리도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사고 파는 걸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능력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능력이 뭐냐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회사나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를 잘 평가하는 사람 두 번째는 타이밍을 잘 맞춰 사고 파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실 때 며칠 전에 이 두영인이라는 신분이 그런 써신 걸 2020년에 쓴 글입니다. 그런 투자에 대한 에세이를 읽었는데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중소영주 3천 개를 모은 상장기업 3천 개를 보는 러셀 3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3천 개 기업 가운데 47%는 30년 동안 수입률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30%는 원금 가치가 반토막이 낮고 그런데 3천 개 기업 가운데 7% 정도만 누적 수익률이 1000% 정도를 상해했다는 거죠. 미국의 상장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정한 그런 평가를 다 받았을 건데 그 회사 가운데 7%만 누적 수익률이 1000% 정도를 상해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수익이 별 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7% 있는 기업을 선택해가 30년 갖고 있으면 돈을 벌었겠지만 그러나 93%에 속하는 기업의 여러분들 투자료가 30년을 갖고 있으면 돈을 못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건 벵가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한 종목을 가졌을 때는 그 격차가 여러분들 격차가 44.4%인데 500개 회사를 모은 그런 이름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1.8%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내린 결론은 단연간 이런 펀드를 운영하신 분인데 인덱스 투자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특정 기업을 투자해가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러셀 3천에 속한 기업들 가운데 7%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겼고 나머지는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 좀 돌리고 여러분들 지난 6월 30일 날 다 완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를 해보한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한국인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동사인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